이 와중에 꾸몰부를 하는 거야. 잠 잘 수가 없네. 너무 피곤하네. 너무 눌리다. 여기 좀 더 향해 들어가. 응. 여기 정말 향해. 너희들이 원해서 왔다 갔는데 아빠도 힐링으로 쎄요. 너희들한테 고마운 운명이 있다. 지금까지만 하면 안 하는 게 맞았습니다. 아빠 생각이 맞지. 너희들 생각이 듭니다. 모르겠다. 이 프로그램이 10년이 10년 장수 프로그램이라서 혹시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됐냐고 고마웠으면 좋겠다.